1. 멀찌감치 커다랗고 근사한 기와집이 시선을 잡아 끈다. 필시 만석군의 집인 게 틀림없다. 마당에는 수많은 종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부엌에는 참모가 사고를 고우고 있다. 그때 뒷짐을 지고 커다란 대문을 들어서며 소리치는 이가 있으니 한 동네 사는 박초씨다. 이 집 주인 오참봉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세를 고쳐앉는다. 방으로 들어선 박초씨 어이구 오참봉, 잘 계셨는가? 아니, 자네가 웬일인가?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고. 비꼬는 말투로 보아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아 보인다. 이 사람아, 왜 그러는가? 말투가 영 상쾌하지가 않구먼. 아니, 고관선비 박초씨가 나 같은 장사체를 만나러 왔길래 하는 말일세. 아따 그 친구, 얼굴 좀 피게나. 두 사람은 어려서부터 한 동네에 사는 서당 친구이다. 철 모를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친하게 지내다. 나이 들면서 가는 길이 달라. 박초씨는 과거를 준비했고, 오참봉은 장사길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박초씨가 오참봉을 장사꾼 나부랑이라며 없인 여긴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찍 장사의 눈뜬 오참봉은 많은 재산을 모아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고, 박초씨는 겨우 속과에 합격했으나 대과의 번번이 미끄러져 지금은 그저 동네 한량에 불과하다. 오참봉은 몇 번 거절했으나 한사코 잡아끄는 바람에 봉내 주막으로 가서 한잔하게 되었다. 여보게 주모, 여기 너비안이에 맛좋은 청주나 한병주게. 아니, 어디서 돈 좀 벌었나 보네. 비싼 너비안이에 청주까지 산다하니. 이보게, 내가 자네에게 술 한잔 못 사겠는가? 오참봉은 입술을 삐죽이며, 이제야 철이 들었나 보구만. 그런데 자네가 아무 이유 없이 이뤄지는 않을 테고, 빨리 본론을 말해보게. 아이고, 이 사람 급하기는 천천히 한잔하면서 얘기하세. 둘은 술이 몇 순배 돌고 살짝 취기가 올라오자 박초씨가 입을 열었다. 여보게, 다름이 아니라 내 동생 있지 않은가? 동생? 그래, 덕진이 말일세. 그래, 덕진이. 들리는 소문에 건달 노릇을 하고 있다더구만. 그래, 맞네. 돌아가신 우리 선친이 나에게 그 녀석을 신신당부하고 가셨는데, 장가도 안 가고 매일 술이나 처마시고, 지 또래들 데리고 다니면서 우두머리 노릇한다고 돈을 써대니. 참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세. 얼마 전에는 선친이 남겨준 집 한 채도 팔아먹고, 저리 거쳐도 없이 돌아다니니. 여보게, 내가 한 번만 부탁함세. 내 동생놈을 데려다 장사 좀 가르쳐주게. 장사? 이 사람아, 장사는 뭐 쉬운 줄 아나? 알지? 그러니까 자네한테 부탁하는 거 아닌가? 왜? 장사꾼 나부랑이라며? 뒷담화 칠 때는 언제고? 여보게, 오해일세. 그런 말 한 적 없네. 자네야말로 이름난 거강꾼 아닌가. 부디 자네가 그 파라코 같은 놈 한 번만 거두어주게. 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네. 장사 쉽지 않아. 혼잣말처럼 뇌까리며, 오참봉은 잠시 머리를 굴려본다. 그래, 데려다 머슴처럼 써먹으면 되지. 하우대도 좋으니, 무거운 짐도 들게 하고, 게다가 건달 우두머리까지 했으니, 해코지 하는 놈들 있으면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고. 오참봉은 거들목거리며. 네, 한번 생각해 보겠네. 여보게, 생각은 무슨 생각인가? 당장 내일 자네 집으로 보냄새. 부탁하네. 그러며 주모에게. 여보게, 여기 청주 한 병 더 주게. 오참봉은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이놈아, 아쉬우니 베리 꼬이지? 술 먹는 내내 갑과 을이 된 두 사람, 결국 주막에 있는 들병이까지 오참봉에게 붙여주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덕진이가 찾아왔다. 형님 계십니까요? 방문을 빼꼼히 열어보니, 덕진이가 허리를 꺾더니 인사를 한다. 응? 오랜만이구만. 들어오게. 형님, 그간 뭐고 하셨습니까요? 그래, 자네 형님한테 들으니? 요즘 처지가 말이 아니라더구만. 덕진이가 머리를 극적이며. 뭐 그렇게 됐습니다요. 그래, 진짜 장사를 배울 마음은 있는 겐가? 예, 돈만 된다면야 뭘 못하겄습니까요? 형님이 잘 좀 이끌어주십시오. 오참봉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더니. 그럼 당장, 내일모레 갈 때가 있으니 그때 오게. 예, 알겠습니다요. 그때 전철을 소망내고 재치로 새로 들인 서른이나 됐을까 한 후처 주안댁이 들어온다. 한눈에 봐도 새끼가 흐르고 눈웃음을 살살 치는 게 보통은 아닌 듯 싶다. 아니, 자네는 식전부터 어디 다녀오는가? 어머, 다녀오기는요? 부엌에서 못 간을 했는데. 아, 그런가? 안 보이길래. 형수님, 안녕하십니까요? 어머, 이 건장한 총각은 누구래요? 응, 내 친구 박초시 동생이요. 앞으로 나한테 장사를 배우겠다고 해서. 어머, 그래요. 잘됐네요. 그러며 덕진이를 향해 눈웃음을 친다. 형님, 그럼 내일모레 오겠습니다요. 그러게. 이틀 후 찾아온 덕진이와 장사를 나갔다. 집에서 오참봉이 만든 공진당과 해구신을 표말린 건포를 싸들고 며칠을 걸려 대걸 같은 어느 기와집에 도착했다. 그러자 안에서 칠십은 돼 보이는 노인이 기침을 콜럭거리며 나왔다. 이 사람아, 왜 이리 늦었나? 최진사 나으리, 그간 별일 없으셨습니까요? 그래, 내가 부탁한 것은 갖고 왔는가? 아이고, 그럼요. 여부가 있습니까요? 그럼요. 곱게 싼 보자기를 푸니 엄지손가락만한 환약이 나온다. 말도 마십시오. 이걸 구하느라고 청나라 상인한테 얼마나 아쉬운 소리하면서 부탁했는지 모릅니다요. 그래, 고생했구먼. 이제 이걸 먹으면 하판할 수 있다 했겠다. 아이고, 그러면요. 하판뿐이겠습니까요? 아침마다 벌떡벌떡 힘이 나실 겁니다요. 그래,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만. 그래, 이건 얼마인가? 예, 정말 구하기 힘들어서 8천냥은 받아야 하는데 5천냥만 주십시오. 정말 싸게 드리는 겁니다요. 이 사람아, 그러니까 자네한테만 부탁하는 게 아닌가? 덕진이는 옆에서 두 사람의 거래를 보며 깜짝 놀랐다. 거래하는 액수가 달랐다. 5천냥? 굉장하구먼. 뭔 약인데 저리 비싼 거요? 그날 그 집에서 잘 얻어먹고 다시 다음날 장사를 떠났다. 아니, 형님. 대체 그 약이 뭔데 5천냥이나 합니까요? 지금은 몰라도 되네. 5천봉은 단칼에 말을 자르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간 집도 호래등 같은 기와집이다. 유진사 나으리, 일전에 부탁하신 해구신 건어포를 갖고 왔습니다요. 이거 구하느라고 배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습니다요. 다행히 제 상품을 구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요. 수고했소. 그렇지 않아도 올 때가 됐다 했는데. 범보신에는 최고이니. 한번 잡숴보십시오. 이건 얼마나 하오? 원래 6천냥은 받아야 하나. 유진사님과의 친분도 있으니 4천냥만 주십시오. 아이고, 늘 이렇게 신세만 지는구려 고맙소. 덕진이는 또다시 놀랐다. 저 형태도 알 수 없는 흉측하게 생긴 것이 4천냥이라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날도 거기서 융숭하게 대점을 받고 다음날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오는 내내 약에 대해 물어봐도 나중에 알게 될 것이라는 말뿐이다. 오늘은 저기서 머물도록 하자. 강변에 붙어있는 작은 주막이다. 오참봉이 살인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주모가 반가워하며 엄매매, 오참봉님. 얼마만이시래요? 그래, 잘 있었는가? 안 본 사이에 더 이뻐졌구먼. 이뻐지긴요. 그러며 그 말이 듣기 좋았는지 따르르 웃는다. 여보게, 일단 국밥 한 그릇 주고 방은 있나? 예, 그럼요. 덕진아, 국밥 먹고 먼저 들어가거라. 예, 형님. 둘은 국밥을 먹고 덕진이 먼저 객방으로 들여보냈다. 그런데 한참이 돼도 오참봉이 들어오지 않아 밖으로 나가보니 불 꺼진 주모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몰래 살짝 다가가서 문에 귀를 대보니 주모의 감창소리가 심이하게 들려온다. 그리고 오참봉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휴하고 깊은 숨을 내쉬더니 조용해졌다. 덕진이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자는 척하였다. 잠시 후 오참봉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덕진이 옆에 벌렁 누워 코를 두루렁대며 잠이 든다. 오참봉은 병적일 만큼 여색을 좋아한다. 단 하루라도 여자와 합환을 하지 않으면 잠을 못 들 정도이다. 그래서인지 그래서인지 이쪽 마른 몸에 마른 기침을 하면서도 그 짐만은 거르지 않는다. 자면서도 오참봉 기침 소리에 덕진이는 잠을 자지 못했다. 집으로 들어온 두 사람은 보쯤을 풀고 하루 푹 쉬었다. 그때부터 덕진이는 오참봉 집에서 기거하며 전국 팔도를 따라다녔다. 어떻게 그 많은 거부들을 알았는지 그 인맥에 다시 한 번 놀란다. 그리고 한 번 장사를 나갔다 하면 돈 만냥은 금방 보니 세상에 이만한 장사는 없을 듯 싶다. 그렇게 일년을 따라 다녀보았지만 크게 배운 것은 없어 답답하기만 한 덕진이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일년 가까이 있으면서 다른 것은 다 데리고 다녔는데 산에 올라갈 때는 혼자 가는 것이다. 하루는 오참봉이 혼자 산에 오를 때 몰래 뒤를 따라갔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개짖는 소리가 요란하다. 아니 산에 웬 개소리요? 덕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뒤에서 몰래 따라가는데 많은 계집이 있고 그 옆에 작은 오두막에서 한 남자가 나오며 오참봉과 잠시 얘기를 하더니 한지로 둘둘 마른 것을 전해준다. 오참봉도 두툼한 전대를 건네준다. 저게 뭘까? 뭔데 저리 많은 돈을 주는 거지? 덕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둘둘 마른 것이 너무 궁금했지만 물을 수도 없으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오참봉의 몸이 수척해지더니 몸의 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거기다 이제는 각혈까지 하는 것이다. 결국 몸져 누워버린 오참봉. 마누라가 옆에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바라본다. 오참봉은 아파 누워있으면서도 너무나 분했다. 이 많은 재산을 벌려고 얼마나 팔도를 누볐던가. 그런데 몇 푼 써보지도 못하고 일이 누워있으니 답답할 뿐이다. 형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또다시 기침을 하며 그래 일어나야지. 하지만 이제 의원도 다 손을 놓은 상태이다. 덕진아 내가 너에게 장사 비법도 못 알려주고 떠나겠구나. 그랬다. 오참봉은 끝까지 그 비법은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덕진이도 이미 그것을 간파한 듯 형님 걱정 마십시오. 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요. 전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지는 않습니다요. 뭐라고 그런 방법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형님 하시듯 그렇게 벌지 않겠다는 말입니다요.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옆에 있던 마누라가 헛구역질을 했다. 순간 오참봉이 아니 웬 헛구역질인가 1년 전부터 마누라와 합방을 하지도 않았는데 헛구역질이라니 화가 난 오참봉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큰소리로 화를 내며 누구냐 그 안에 있는 아이의 애비가 그때 주한댁이 고개를 숙이자 덕진이가 말했다. 형님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방법으로는 돈을 벌지 않겠다고 개브라를 해구신이라고 속이고 거기다 아편을 넣어서 만든 공진단을 팔고 뭐라고 이놈 내가 어찌 그걸 그러더니 주한댁을 무섭게 노려본다. 형님 장사 비법은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거 아니어도 저는 부자가 될 것이니까요. 그러며 사랑스럽게 주한댁을 바라본다. 오참봉은 순간 얼굴이 뻘겋게 달아 오르더니 너 이놈 하며 칼에 섞인 고함을 지르고는 툭 하고 고개를 옆으로 떨구고 말았다. 전생의 나라를 구했는지 돈 많은 아버지에게 태어난 고참봉은 어려서부터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살아왔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남겨준 유산은 몇 대가 몇 대가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많다. 의심의 여지 없이 고참봉은 마석 최고 부자이다. 그가 소작을 준 땅만 해도 하루 꼬박 걸어도 다 돌아볼 수 없으며 장터에 있는 많은 전방에서 거둬들이는 돈만 해도 장난이 아니다. 하지만 역시 그에게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략 결혼하여 딸 아이 하나 낳고 아들 놈을 그리도 기다렸건만 딸 하나로 끝이다. 재산이 많은들 무엇 하나 남의 식구 될 딸 아이 하나뿐 남겨줄 자식이 없으니 매일 한숨만 늘어간다.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으니 나이 먹고 할 일이 별로 없다. 자식놈이 손자라도 안겨주면 그 놈 보는 재미라도 있을 터인데 오늘도 멍하니 대청에 앉아 공방대를 물고 먼 하늘만 바라본다. 영감 그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머슴이라도 데리고 마실이라도 다녀오시구랴. 마누라가 한마디 던지니 마실 가면 무엇하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인디 일 없네. 참 영감 미란이가 나이도 이제 찼으니 신랑감을 어서 찾아봐야 되지 않아요? 이 사람아 나도 매일 그 생각에 머리가 아프네. 이놈들이 내 돈만 보고 이리 때처럼 덤벼더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미란이를 천여 귀신 만들 셈이에요? 미란이는 사실 여자로 보기엔 부족한 감이 있다. 몸은 뚱뚱하고 얼굴은 떡판이니 부모에게 돈이 없다면 최악의 신부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장인 장모가 돈이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니니 메파들이 매번 신랑감을 들이대지만 한 번 만나보고는 모두 퇴짜를 놓는다. 영감 이번에 온 총각은 허우대도 좋고 인물도 헌하니 좋다고만 그러셨수? 이 사람아 얼굴 뜯어먹고 살라 할 텐가? 솔직히 그놈 쌍판에 미란이를 택하는 것은 단 내 재산 보고 오는 게 아닌가? 그런 놈 들여놓고 내 재산 물려줄 생각 없네. 잘생기면 잘생겼다 뭐라 하고 못 나면 못났다 불평을 하니 누구도 고참봉의 비위를 맞출 수가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나마 고참봉이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 있으니 서당 훈장인 윤초시다. 그래 윤초시에게 한 번 부탁해봐야 되겠구먼. 당장 그 생각이 든 고참봉은 모슴에게 고기 너 대꾼을 준비하게 하여 윤초시를 찾아갔다. 어이구 고참봉님 아니십니까 웬일이십니까 내가 뭐 웬일이 있어야 훈장을 찾소 그냥 얼굴이나 한 번 보려고 왔지. 그러며 두 사람 포탕하게 꼴뽑꼴 웃는다. 자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가십시오 그럽시다. 방안에 들어가 아랫목을 외주는 훈장 윤초시 어서 앉으십시오. 여보 어서 술상 좀 봐오시게. 그러자 고참봉이 손사례를 치며 아니오 술은 됐어. 내 기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으니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럼 시원한 식혜라도 드시지요. 여보 술은 됐고 식혜나 한 잔 갖고 오시게. 그래 무슨 일이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내 딸 있지 않소. 아 미란이 말씀이시군요. 그런데요. 이제 나이도 차서 시집을 보내야겠는데 어디 마땅한 놈이 있어야지. 내 돈이나 보고 침을 질질 흘리는 놈들 뿐이니. 훈장이 좋은 청년 하나 있으면 다리 좀 놓아주시오. 아 미란이 홀레 말씀이시군요. 그렇소. 그리고 대를 쌓이면 좋겠어. 내 밑에서 일도 배우고. 잠시 생각에 잠긴 윤초씨가 넌지시 말을 꺼낸다. 하나 있긴 한데 곧 참봉에 마음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누구요? 예전 학동시절 제 서당에서 수학하던 녀석인데 지금은 저 건넌마을 수양골에서 과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소? 부모는 무엇하시오? 예. 아버지는 한양에서 벼슬을 지내다 낙향하였는데 작년에 이승을 아직 했지요. 지금은 홀어머니와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허우대 좋고 머리도 비상하여 아마도 고찬봉이 되려다 잘만 가르치면 제목이 될 겁니다. 그렇소? 그럼 어디 한번 만나나 보게 해주시오. 그러시죠. 내 그 아이와 어머니를 만나 얘기를 해보고 전갈 올리도록 가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소. 부탁하오. 그리하여 사오루 고찬봉과 청년이 만났다. 그래 이름이 무언가? 예 김두만 김두만 이라 하옵니다. 내 훈장으로부터 얘기는 들었네. 홀어머니만 계시다고? 예 그러하옵니다. 먹고 사는 게 좀 어렵겠구먼. 예 어머님이 제 과거 공부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니 가슴이 아프옵니다. 고찬봉은 속으로 어이구 이 녀석 그래도 어머니 생각하는 걸 보니 효자인가 보구먼. 그래 과거는 급제할 자신은 있는가? 예 열심히 하고 있으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사려대옵니다. 말하는 두나 생각이 왜 마음에 든 고찬봉 잠시만 있어보게 예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예 나으리 어서 미란이를 이리로 오라 하거라 예 나으리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미란이가 들어온다 아버지 불렀어요? 오냐 거기 잠시 앉거라 실적 미란이 얼굴을 본 두만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참으로 뚱뚱하고 못났다 저 여자 밑에 들어가면 숨도 못 쉴 듯하다 그렇지만 이 집 사이가 되면 평생 본 걱정은 안 해도 되니 이를 꽉 물고 미란이를 향해 미소를 키웠다 미란이도 첫눈에 두만이가 싫지 않은지 싱글봉그리다 그래 내 딸일세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니 자네가 잘 돌보아 주게 고참봉은 이제 거의 결정이 난 듯하다 미란이는 두만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아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래 우리 딸도 자네가 싫지 않은가 보구먼 수일 내로 어머니와 상견례를 가지세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온 두만이는 큰 한숨을 내쉬며 아이고 참으로 못났또다 그러나 어떠랴 돼지 얼굴 보고 잡는 것 아니니 무사히 상견례도 마치고 성대하게 혼례를 지루었다 신랑측 하객은 얼마없는데 반해 섹시측 하객은 그야말로 인산인애였다 그 넓은 고참봉집도 모자라 지막 공터에까지 자양막을 쳤다 선물도 어찌나 많이 들어오는지 복간이 모자라 사랑방에까지 차고 넘친다 그런데 개중에 입바른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아이고 돈보고 온게 틀림없다니께 저 인물의 어찌 저런 못난 색시를 얻겠는가 이 사람아 얼띤 소리하지 말더라고 못나면 어쩐가 재산이 저리도 많은디 여하튼 마석이 떠나갈 듯이 성대하게 혼례를 지루었다 그리고 첫날 밤 두만이가 미란이 족두리를 풀고 저고리를 풀자 미란이가 벌써 개슴츄레한 눈빛으로 호흡이 가빠진다 잠시 후 마지막 고쟁이까지 벗기고 금치미에 눕자 미란이가 두 손으로 두만이를 끌어앉는다 순간 두만이는 아니 무슨 처녀가 이리도 적극적이지 솔직히 두만이도 총각은 아니다 워낙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으니 수영꼬레 암암리에 소문이나 소방 맞고 돌아온 여인 파랑끼 있는 대가치 딸 기생까지 안거친 여자가 없다 그런데 첫날 땅 이리 거침없이 들이대니 처녀를 의심할 수밖에 그랬다 미란이도 얼굴은 그리 못났어도 돈이 많으니 데리고 있는 여정이 다리를 놓아 혹시나 하고 기대를 갖고 있는 총각들과 육합을 지른 적이 한두 번은 아니었다 둘은 어쨌든 첫날밤 지루는 신랑신부답지 않게 과격한 일합을 지루었다 두만이도 그간 가까운 기생들로부터 배운 방중순을 익혀 써먹으니 미란이 거의 절규에 가까운 감창을 질러댄다 서방님 너무 좋아요 어쩜 이리도 좋을까요 그렇소 나도 좋소 미란이가 좋아하니 두만이도 신이 났다 방아를 찌울 때마다 미란이가 등을 사낱게 긁어놓으니 비몽이 맺힐 정도이다 둘은 한참 만에 일합을 마치고 벌러덕 누웠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있는 두 사람 그래 이제 너는 나 없이는 못 살 것이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다가올 멋진 인생을 그려보았다 미란이도 미란이도 첫눈에 외모가 맘에 들기는 했으나 밤일까지 일이 훌륭하니 앞으로 황홀한 매일 밤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입가에 저절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걸 보고 동상 이몽이라 했던가 두만이는 그 다음 날부터 장인의 엄명 아래 따로 글선생을 두어 과거를 준비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밤이면 또 마누라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 두만이는 설마 그 짓이 이렇게 매일 치르는 일과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떤 날은 하룻밤에 삼합을 치를 때도 있었다 그 다음 날 책을 읽다 보면 책 위로 코피가 쏟아진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마침 그걸 본 장인 코참봉은 입이 뒤로 간다 아이고 내가 사람을 잘 보긴 했지 저리도 공부하면 장원급제는 따놓은 당상이구먼 실로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두만이는 책을 펴놓고 열심히 읽기는 않아 보무지 그것이 머릿속으로 전달이 되질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밤 마누라에게 시달리는데 책이 들어오겠는가 오늘도 소비가 마려워 통실을 가는데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실족을 한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뒤에서 바라보는 장인 고참봉은 흐뭇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드디어 과거가 눈앞에 닥쳐왔다 그 전날만은 행사를 참아서야 했는데 역시 이압을 치르고 아침을 먹는 등 마는 등 말에 올랐다 다리에 힘이 없으니 모순들이 부축해서 힘들게 올라탔다 여보게 조심히 다녀오게 급제는 틀림없으니 난 잔치 준비나 해놓겠네 지금까지 자네가 공부한 걸 보면 급제는 보나만 하네 두만이는 억장이 무너졌다 마음속으로 장인에게 소리쳤다 사실은 당신 딸이 밤마다 그냥 재워준 적이 없어 고피에 실족까지 했노라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 머슨과 과거 길에 올랐다 고참봉은 벌써부터 가슴이 뛰었다 정말 미리 잔치 준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과거장에 나온 두만이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나온 시지를 읽어보니 도저히 그리 떠오르지 않는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보기 좋게 낙방을 했다 두만이는 과거보로 갈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오는 길도 천근 만근이다 목 빠지게 급제를 기다리던 고참봉은 울상인 두만을 보더니 인상을 쓰며 팩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아내만큼은 개의치 않는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여보 괜찮아 극가짓과 급제 못하면 어때 우리집 돈 많은데 그걸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소리를 한다 그러나 그 뒷말을 듣고는 다시 오만정이 떨어진 두만이 여보 얼른 씻고 잡시다 그동안 얼마나 내가 참기 힘들었는지 알아 그 뒤로도 몇 번의 과거 시험을 봤으나 역시 낙방이다 장인어른 뵐 면목이 없습니다요 내가 훈장말에 조금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으이그 모르겠네 어서 들어가게 하며 역종을 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날 밤 역시 이압을 마치고 지진 맥진한 두만이가 아내를 보며 여보 장인어른께 부탁해서 멀리 변방 지옥에 사또자리라도 알아봅시다 어떻게 응 그걸 연결해주는 거강꾼이 있으니 돈을 주고 부탁하면 된다더구먼 그래 알았어 당장 내일이라도 알아볼테니 한 번 더 두만이는 두만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다시 휘청거리며 마누라 위로 올라갔다 다음 날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장인이 부른다 여보게 미란이한테 얘기 들었네 겨우 그렇게밖에 안되겠는가 면목 없습니다요 못마땅한 표정을 짓더니 어쨌든 알아보세 나가보게 며칠 바쁘게 장인이 사람들을 만나더니 일이 성사가 되었다 평안감사에게 거금을 주고 사또 자리를 사게 된 것이다 마침내 제주도의 작은 고을 원님 자리가 나와 부임하게 되었다 두만이는 뛸 듯이 기뻤다 원님도 원님이지만 인상스는 장인 얼굴을 안 봐도 되니 그것만 해도 살펴되었다 드디어 부임한 첫날 허우대 좋고 기생오래비 같이 답삽하게 생긴 이방이 오더니 어서오십시오 나으리 소인 이방직을 맡고 있는 김춘삼이라 하옵니다 반갑소 앞으로 잘 부탁하겠소 마노라는 부임지가 너무 멀다며 오는 내내 불평을 늘어놓더니 도착하자 기분이 풀린 듯 이방을 보며 눈웃음을 진다 어쨌든 장인의 소나기에서 해방된 두만이는 광기들을 불러 부임 축하연을 벌이고 그곳에서 박초씨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박초씨는 잔머리가 능하여 두만이의 가려운 것을 잘 간파해 긁어주니 두만이는 천군 만말을 얻은 듯하다 사실 두만이가 거부의 사위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어떻게든 줄을 때 도움을 받아보려는 속셈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멀리 고참봉에게 보내어 두만이의 얼굴을 살려주니 관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탁만 하면 만사 영통이다 중간에서 죄를 탕감시켜주고 받는 뒷돈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늘 어여쁜 여자들을 침실로 이어주니 두만이는 박초씨의 말이라면 파틀콩이라 해도 믿을 정도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방이 오더니 사또 기침하셨습니까 막 일어나던 참인데 무슨 일이오 예 방금 한양에서 전갈이 왔는데 각 고울 수령들을 불러 기니 상의할 것이 있으니 모두 입걸하라는 분부이십니다 두만이는 징그리며 옆에 누워있는 미란이에게 말했다 에이 한양이라면 뭘기도 한데 왜 갑자기 오라는 게야 여보 그래도 나라님이 부르는데 가야지 응 가긴 가야지 그러나 저러나 우리 마누라가 그동안 외로워서 어쩌나 걱정하지마 참아볼 테니까 다음 날 두만이는 관복으로 갈아입고 한양갈 채비를 하였다 여보 한 열흘 정도 있다 올 테니 응 다녀와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생각보다 고분고분 부드럽게 말하는 마누라가 이상했다 두만이가 배를 타기 위해 강변으로 행차를 하는데 박초시가 어디선가 나타났다 아니 박초시 웬일이오 사또 잠시만 그러며 귀속말로 여기 따라온 육방관속을 모두 돌아가라 이러시면 제가 연휴를 말씀드리지요 그래 알겠소 자 관로 한 명만 두고 모두 동원으로 돌아들 가게 그러자 모든 수행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돌아간다 그래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사또 그 서찰은 제가 보낸 것이옵니다 뭐라고 그 공문을 박초시가 보냈단 말이오 예 요즘 공무으로 많이 지치신 듯 하여 이곳 제주도 한라산에 유채꽃이 만발하고 산수가 수려하니 좀 쉬시라는 의도에서 제가 버린 일이옵니다 박초시 뒤에는 서너 명의 오여쁜 기녀들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다 그러자 두만이가 냉큼 말해서 내리더니 나 참 우리 박초시를 누가 나한테 보냈는지 큰 상이라도 주고 싶소이다 어찌 그리도 내 마음속에 들어온 듯 이토록 이쁜 짓만 골라 한단 말이오 이 모두 사또에게 충정을 바치고픈 저의 작은 성이옵니다 어서 가시지요 알겠소 어서 앞장서시요 두만이는 가던기를 돌려 박초시와 지생들 뒤를 따랐다 그날 밤 동원 안체에 검은 그림자가 비치더니 재빠르게 방문을 열고 들어간다 어서 들어오시게 둘은 익숙한 듯 옷을 벗고 거창하게 일압을 치루었다 그리고는 호롱불에 불을 밝히니 불빛에 비친 남자는 바로 이방이였다 마님 계획대로 잘 되었사옵니다 지금 사또는 한참 기녀들과 놀아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나쁜놈 그건 나 몰래 그렇게 놀아나더니 어디 혼 좀 한번 나보라지 걱정 마십시오 박초시 형님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옵니다 그랬다 그랬다 이 모든 계획은 미라니와 박초시 그리고 이방의 계략이었다 자네 조금만 기다리게 내가 이참에 아버지께 얘기하여 사또자리 하나 마련해주고 박초시에게도 좋은 상을 내리라 할 테니 아이고 마님 고맙습니다 소인은 그저 마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방은 다시 일어나더니 통포지만 미라니의 배위로 올라가 발광을 해대기 시작한다 세상에 믿을 놈은 자신 뿐이다 산세가 마치 병풍을 두른 듯한 어떤 고즈녹한 고을에 잔치가 벌어졌는지 동네가 시끄럽다 꽹가리 칭 장구를 신명나게 치는 사물놀이패 주변에 고을 사람들이 모두 춤을 추며 즐거워한다 오늘은 박대감 때 둘째 아들이 혼례를 올리는 날이다 워낙 고을에서 힘께나 쓰는 양만이라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박대감 얼굴에 도장을 찍으려고 만사 제쳐놓고 달려와서 축하 인사를 올린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빠지지 않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엄초시다 엄초시는 일찌 속과에 합격하였으나 대과에까지 이르지 못해 초시에 그치고 만 인물이다 그런데 이렇게 박대감의 애경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건 어떡하든 작은 교술이라도 얻어보려는 흑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바리바리 선물과 돈을 싸가지고 박대감을 찾은 것이다 어느덧 잔치가 끝을 보일 무렵 대감님 앙축하오며 소인 그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앙추시 고맙네 이거 매번 자네에게 신세만 지는구먼 아이고 방송합니다요 신세라니요 의당 제가 와서 축하를 드려야죠 어쨌든 오늘 와줘서 고맙네 예 그럼 소인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그래 밤길 어두운데 조심히 가게나 원초시는 박대감 집을 나와 지부량에 바쁘게 발길을 옮겼다 평소 하인을 데리고 다녔으나 오늘은 혼자여서 앞에서 초롱불을 밝혀주지 않으니 가는 길이 조심스럽기만 하다 한참을 그렇게 가는데 산비탈에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에서 가느다란 여인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엄초시가 살금살금 폐가로 가서 몰래 들창문에 빼꼼히 고개를 들어 훔쳐보니 웬 젊은 두 놈이 한 여자를 끌고 와서는 못된 짓을 하는 것이다 가만히 지켜보니 그 여인은 아까 박대감 집에서 창을 하던 소리꾼이 아닌가 수려한 인물의 창을 자라요 엄초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폐가 구석에 앉아 겁에 질린 채 두 젊은이에게 빌고 있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네 가진 것 다 줄테니 제발 돌아가게 해주시오 우리가 산적인가 그냥 잠시 재미나 보자는 것인데 그러나 전 지하비가 있는 안악입니다 그러니 제발 돌려보내주십시오 여보게 자네를 죽이지도 돈도 뺏지 않으니 걱정 말게 그러며 거칠게 그녀의 고쟁이를 벗겼다 한 녀석은 발버둥치는 그녀의 손을 제압하고 또 한 녀석은 바지를 벗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엄초시가 소리라도 한 번 지르면 그녀를 구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 내가 저 녀석들에게 호통을 쳐서 쫓아보내고 내가 그 덕에 재미를 볼 것인가 아니야 괜히 나서다 봉변이라도 당하면 나만 손해 아닌가 엄초시는 잠시 갈등을 했지만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잠시 후 몸을 돌린 그녀의 아랫도리가 달빛에 비치니 하얀 다리 사이에 거뭇한 무엇인가가 눈에 띄었다 순간 엄초시는 폭 숨이 막히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약물을 감싸 쥐었다 벌린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린다 여보게 자네는 소리꾼 아닌가 그렇다면 감창도 아름다울 테니 맘껏 질러보게 그러며 두 손으로 그녀를 붙잡고는 진태를 시작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뒤에서 한 놈이 길길거리며 두 손을 제압하고 있으니 아무 소용이 없다 엄초시는 처음으로 보는 광경에 현기증이 났다 여인의 입을 막은 채 한참을 그렇게 일압을 치르던 놈이 짧은 한숨과 함께 몸을 부르르 떨더니 옆으로 돌아앉았다 여인은 계속 막힌 입으로 비명을 질러보지만 소용이 없다 잠시 후 먼저 일압을 마친 녀석이 뒤로 가더니 다시 그 자세로 그녀를 제압했다 뒤에 있던 녀석이 앞으로 와서 바지를 벗고는 다시 이압을 시작했다 엄초시는 침을 꿀꺽 삼켰다 먼저 앞서서 했던 녀석보다 더욱더 강하게 진태를 거듭하니 그녀는 고통에 비명을 지른다 한참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는 부리나케 폐가를 벗어나는 두 놈 겨우 정신을 차린 그녀가 한참을 몽하니 흐느끼며 앉아있더니 고쟁이를 다시 입고 황크러진 머리를 정리하고는 일어나 폐가를 나와 걷기 시작했다 엄초시는 그녀 뒤를 조심조심 따라갔다 혹시라도 그녀가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으려 하면 뒤에서 그걸 막고 제 욕심을 챙겨보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일을 저지를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제 갈길을 가는 것이다 엄초시는 조금은 실망한 듯 따라가는 걸 멈추고 제 갈길로 돌아섰다 가면서도 아까 봤던 여자 소리꾼의 호연 엉덩이가 떠오르니 약물이 용투림을 해대기 시작했다 엄초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남의 일에는 절대 관여를 하지 않는다 친한 친구가 싸움이 나도 절대 말리거나 합세하는 일이 없다 그냥 옆에서 몰뚱이 지켜보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나라에서 금주령이 내려 술을 빚거나 팔거나 사는 사람 모두 크게 호를 내린 적이 있다 건넌 마을에 마시를 가던 엄초시가 막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한 젊은이가 급하게 뛰어다가오더니 저 어르신 제가 홀로 계신 어머니 생신상에 술을 한잔 올리고 싶어 밀주를 샀는데 그것을 눈치챈 포졸들이 저를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제발 이걸 잠시만 맡아주시면 큰 은혜로 알겠습니다 그러며 종이로 싼 호리병을 건네주었다 갑작스럽게 뻘떨결에 받아든 엄초시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곧 뒤에서 포졸들이 달려와 젊은이를 잡아세운다 이놈 쥐새끼 같은 놈 어딜 도망가느냐 아까 분명히 밀주를 사서 갖고 가는 걸 보았다 같이 동원으로 가자 그러며 포박을 하려는데 이보시오 난 그런 일 없어 보시오 무슨 술이 있다고 그러시오 그렇게 양손을 펴보이니 포졸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분명히 산게 맞는데 그런 밀주를 산게 아니라면 왜 도망 갔느냐 아니 도망은 누가 도망을 갔다고 그러십니까 전 그저 급한 볼일이 있어 뛰었던 포졸들은 그럴 리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지만 증거가 없지 않은가 이상하구먼 알았다 할 수 없지 분명히 살게 맞는데 그러며 보라서는 포졸들 사실 엄초시가 아무 말만 안했다면 그 젊은이는 홀어머니 생신에 약주 한잔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엄초시는 큰 소리로 여보게 이 술을 나한테 맡기면 어떡하나 어서 갖고 가게 괜히 내가 봉변당하니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니 뒤돌아가던 포졸들이 다시 와서는 젊은이에게 거친 욕을 해대고는 포박을 지어 끌고 갔다 젊은이는 끌려가면서 원망스런 눈초리로 엄초시를 바라본다 이렇듯 엄초시는 철저하게 자신의 일과 관련 없는 것은 부소우리만큼 냉정했다 어느덧 장마가 시작되었다 매번 내리는 더 센 비에 초가집 천정이 뚫려 비가 새는 집이 있고 소와 짐승이 떠내려가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날씨가 좋아 엄초시가 장터에 북과 벼루를 사려고 집을 나선다 아버지 다녀오십시오 아들 녀석이 나오더니 의졋하게 인사를 한다 이제 일곱 살이나 되었을까 뒤늦게 늦둥이 외동 아들을 본 엄초시는 금이야 오기야 아들에게는 세상 좋은 아버지이다 가장 좋은 옷에 가장 좋은 음식만 먹이니 그 어려운 보릿고개에도 토시토실 사리부터 다른 집 아이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어이고 우리 문수 아버지 장에 다녀올 테니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거라 그래 무엇이 먹고 싶은고 예 아버지 맛있는 호박엿이 먹고 싶습니다 호박엿 그래 알았다 아버지가 올 때 많이 사오마 그러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다 오랜만에 장터에 나오니 볼 것들이 참 많다 엄초시는 우선 북과 벼루를 사고 아들에게 줄 새 신발과 호박엿을 샀다 물론 마누라에게 줄 밥가분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점심이 되니 배가 출출하여 그가 늘 다니던 국밥집에 가서는 여기 국밥 한 그릇만 말아주시게 그때 같은 마을에 사는 친구들이 살인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아니 엄초시 아닌가 유첨지 오랜만일세 오늘 장에 나왔나 보구만 이리 오게 같이 탁주나 한잔하세 아닐세 자네들끼리 들게 난 국밥이나 먹고 가려네 늘 늘 그랬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괜히 돈만 쓰고 술에 취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늘 혼자 먹고 혼자 마셨다 그 친구 여전하구먼 알겠네 잘 먹고 가게 그때였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짧은 시간에 앞뒤도 풍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비였다 어이구 오늘 해가 좀 뜨려나 했더니 또 비구만 친구들은 혀를 끌끌 차며 탁주를 마신다 엄초시도 국밥을 먹으며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금세 멈출 비는 아닌 듯 있고 포롱이도 없으니 진태양 난이다 게다가 집에 가려면 작은 뚝방을 건너야 되는데 빗길에 미끄러져 저수지에라도 빠지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서둘러서 국밥을 먹고 집을 향해 바쁘게 걷기 시작했다 점점 비는 거세지고 하늘에는 목구름이 잔뜩 끼어 마치 방과 같다 게다가 바람마저 심하게 부니 자칫 몸의 중심을 이루면 낭패보기 십상이다 조심 또 조심하여 마침내 뚝방에 다다랐다 여기만 조심하면 곧 집인이 조금은 안심을 하고 뚝방을 조심스레 걷는데 어디선가 비명소리와 함께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 잠깐 내려다보니 빗물에 누군지 분간 할 수는 없으나 분명 물속에서 호우적 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아니 누군데 이렇게 비가 거세게 내리는데 겁없이 나와서 저리 빠졌담 분명히 술에 취한 어떤 노인일게 뻔하다고 생각한 엄초씨는 괜히 구하려다 둘 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냥 무시하고 바쁘게 걸음을 제척했다 겨우 집 대문에 도착한 엄초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장마 때는 절대 어디 나갈 일이 아니구먼 여보 나왔어 문수야 애비 왔다 그러며 집을 들어서는데 마누라가 급하게 나오며 아니 여보 왜 혼자 들어와요 문수가 당신 도롱이를 들고 조금 전에 나갔는데 오후 개 장터에서 새톡골 영감이 벗을 만나 시래기 섞인 뜨건 선지국에 탁배기 몇 사발 걸치고 오더니 나무꾼들 앞에서 소금장사 마누라가 굴비 산 일에 얽힌 농담을 했다 중청도 하고도 서산 땅에 얼굴이 여시같이 이쁘장하게 잘생긴 소금장사 마누라가 있었어 그 마누라가 남편은 소금장사 나가고 없는 대낮인데 굴비 장사가 와서 골목에서 누린누리 밥이 저절로 꿀꺽 넘어가는 굴비 사시오 굴비 사시오 하고 외치고 다니는 거요 그 소리를 들은 소금장사 마누라가 그 굴비를 생각하니 먹고 싶어 환장하것들 한 말이요 그래서 돈도 굴비를 바꿔 먹을 곡식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소금장사 마누라가 굴비를 먹을 욕심으로 싸리문 밖으로 기웃기웃 걸어 나와서 굴비 장사를 불러 세웠지 거기 가는 굴비 장사 나 좀 보시오 나 아무것도 줄 것은 없어도 앞뒤로 줄 것은 있어 앞으로 주면 얼마 주고 뒤로 주면 얼마 주는 거요 오니월 남의 지불안의 핑크 같이 예쁜 계집이 눈웃음을 치고 입술을 실룩거리며 말하는 품이 무엇을 뜻하는지 금방 알아차린 늙은 굴비 장사가 대번 군침을 다시고 옮겨들면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응 그려 고것 앞으로 주면 세투르 반이고 뒤로 주면 두투르 반이지 아 그래요 그럼 기왕이면 앞으로 사야제 소금 장사 마누라는 굴비를 살 욕심으로 그 즉시 굴비 장사를 집안으로 들게 했지 않은가 굴비 장사는 지게를 마당 구석에 세워두고 커다란 수박덩이 같이 부푼 엉덩이를 요리조리 흔드는 소금 장사 마누라를 따라 안방으로 냉큼 따라 들어갔지 소금 장사 마누라는 윗목에 게어둔 이불을 방 아랫목에 깔더니 거기 벌렁 들어 누웠다네 그리고는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는 듯 사지를 열고 내주는 것이 아닌가 굴비 장사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는 옷을 홀랑벗어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는 웬 떡이냐 하고는 성난 늑대처럼 사정없이 달려들었지 그리고는 소금 장사 마누라에 저고리며 치마를 훌렁 벗겨 내렸지 않은가 날것으로 어디 마음껏 해봐라 하고 달려드는 예쁜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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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는 거기 부드러운 하얀 속살을 한 번에 대번 통째로 입안에 몰아넣고 와삭 깨물었지 으아 소금 장사 마누라가 순간 신음을 토해냈지 흐흐 아따 참 살결이 폭신한게 고소한 내 굴비 맛이네 그랴 객지를 떠돌며 등찜 장사를 하는 늙은 굴비 장사가 커다란 참외같이 봉긋하게 쏟은 마누라 가슴을 번갈아 쓰다듬으면서 오랜만에 깨집살 냄새에 취해 있으니 그 여자가 흥분으로 오이처럼 미끈한 두 다리를 꼬고 몸을 사납게 뒤틀면서 말했다네 이따가 굴비 맛없으면 이거 도로 돌려줘야 해요 알았지 알았지 그것이 난 걱정 말게 내 굴비 맛없으면 언제라도 도로 빼줄 것인게 맛없는데 안 빼주면 쫓아가서 참말로 내 죽일 것이요 알았지 굴비 장사가 말했지 걱정일랑 딱 붙들어 매라고 굴비 장사 20년에 내 굴비 맛없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으니께 그래요 그래 굴비 참말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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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결제를 연발하며 신나게 앞으로 주고 굴비의 석 두루빤을 받았다네. 그날 저녁 소금 장사 나갔다 들어온 곰같은 남편 밥상에 소금 장사 마누라는 그 굴비를 노릇노릇 구워 올렸지. 커다란 굴비 반찬을 보고 남편이 의아해하며 이 굴비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고 꼬치꼬치 캐고 들었지. 소금 장사 마누라는 할 수 없이 마지못해 대답했다네. 똥꾸녕 찢어지게 가난한 이 살림살이에 굴비 살 돈이 있어 곡식이 있어. 그래서 낮에 굴비 장사가 앞으로 주면 석 두루빤 뒤로 주면 두두루빤 이래서. 내 큰맘 먹고 고생하는 당신 생각에 앞으로 주고 석 두루빤을 샀어. 뭐 뭐요? 아니 이 옆연내가 미친 거 아니오? 그 말의 속이 팔칵 뒤집힌 소금 장사가 눈을 까 뒤집고 노려보며 쌍욕을 해댔지. 어쨌든 배가 몹시 고팠던 소금 장사는 마누라가 차려준 맛있는 굴비 반찬에 저녁 밥을 두 그릇이나 맛있게 먹고는 그날 밤 자기 마누라를 칼부림에 죽일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더구먼.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마누라를 끌어안고 자며 일합을 치루어 보니 변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내심 깜짝 놀랬지. 시첸말로 한강에 배 지나간 자리 없었던 것이오. 그러자 죽일 마음이 어느 결 싹 사라진 소금 장사가 해벌죽 웃으면서 마누라의 펑퍼짐한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말했지. 여기 당신의 움푹 죽더먹은 이 자리는? 알고 보니 내 반찬 딴지네 그려? 그리고는 혼자 껄껄껄 웃었다더구먼. 하하하하